삼성전기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삼성전기는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34% 상승한 14만 9천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4일 대비 약 마이너스 9.9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1월 3일 19만 9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6월 2일 14만 7천5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24일 22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9월 6일 20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성전기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48%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75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3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31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6월 2일 가장 많은 2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1.2%에서 약 26.5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12일 약 33.11%, 최저 지분율은 2022년 6월 2일 약 26.5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조원이며, 2016년 6조 대비 약 60.3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6년 243억 대비 약 5,993.8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5.37%입니다. 순이익은 약 9,154억 원으로, 2016년 229억 대비 약 3,895.0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46%입니다. 삼성전기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2.2배이며, 지난 2016년 165.5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2.6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63배이며, 지난 2016년 0.87배에 비해 약 85.78%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9.21%, ROA는 13.32%입니다.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은 11조 1,66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6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9조 6,750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57위, 코스피 종목 기준 56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4,86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2위, 코스피 종목 기준 32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9,154억 3,24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5위, 코스피 종목 기준 4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성전기에 대해 9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높은 가격인 29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3만 2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5만 6천 5백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25만 2천 원에서 24만 7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7만 7천 원에서 14만 9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4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전기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